오늘도 비트코인과 같이 강력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리프트 토마토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떡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질까? 좀 살펴봤더니 사실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하는데요. 전쟁 상황이 나오고 있고 또한 유류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요가 왜 줄어들었느냐?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늠름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35,718달러! 이더리움은 190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굳세게 잘 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연말까지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미국에 또 다른 파산은행이 탄생했습니다. 탄생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또 다른 은행 소규모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오와 커뮤니티뱅크가 이번에 파산을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에만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파산하게 된 은행이 되었는데요. 자 아직 연말까지는 두 달가량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 추가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은행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제롬팔 같은 경우는 오늘 연설을 했었는데요. 연준의 정책이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함구했었다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겠죠. 지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소시오패스라 할 때라도 거짓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에서 ATM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테나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 ATM기기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 근데 전에 개발자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했었는데 살짝 좀 불안한데 부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다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 한편 엘살바도르의 나이프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임을 위해서 제출만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좋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혐의 ETF 관련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루머, 루머라기보다는 의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의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출처는 전부 다 블룸버그 분석가들인데요. 그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1월 10일 전까지 비트코인 혐의 ETF 승인 가능성이 여전히 90%다. 근데 만약에 SEC가 그 전에 ETF를 승인한다 친다라면은 하나 두 개 혹은 따로따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혐의 ETF를 동시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분치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8일 동안, 앞으로 8일 동안, 즉 빠르면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SEC가 모든 비트코인 혐의 ETF들을 승인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 8일까지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좀 찾아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만약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8일 안에 비트코인 혐의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은 광란에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떤 이들은 혐의 ETF가 승인됐을 때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혐의 ETF가 승인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진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엇갈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파이넥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자 올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110% 이상 올랐지만은 아직까지 장투자들 특히 고래의 매도 움직임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10개에서 100개를 보유한 상어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지 천개에서 만개를 보유한 지갑들은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겠죠.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3만 5천 달러를 재돌파했을 때 거래소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몰려 들어왔었다라고 합니다. 액수는 무려 3억 7천만 달러로서 개수로 치자면은 만 57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해당 보유분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곤 하죠.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데 여러 거래소들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빗썸과 크립토닷컴에서는 코인베이스 폴로니엑스 등등을 통해가지고 고래들이 상어들이 아니라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이동시켰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중에는 고래들 물량 뿐만 아니라 채굴자들의 물량도 포함된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채굴자들이 지난 10월 채굴된 물량보다 더욱더 많은 물량을 갖다 팔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월달에 채굴된 물량 다 갖다 팔고 들고 있었던 것도 갖다 팔았다라는 것인데요. 채굴자들이 축적을 해야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이처럼 고래들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시장 일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비트코인 지속적인 상승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가 코앞인데 왜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돈이 급한 것일까? 아니면 비트코인 추가적인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를 대비하면서 현금을 축적하는 것일까? 크리프토 코앞트의 쭉용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금 채굴자들이 전반적으로 채굴을 하는데 그는 비용 한 개 채굴당 18,000달러가 들고 있는데 반감기 후에는 당연히 따블이 돼가지고 36,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적인 비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36,000달러 위에서 유지를 해주지 못한다라면 채굴자들은 결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기세에 등등하자 여러가지 희망회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플랜B의 스톡드플로우 모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언론이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크리프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플랜B의 스톡드플로우 모델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톡드플로우 모델을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적정가는 얼마? 10만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는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희망회로가 달궈지고 있다는 것인데 야 이러면 안되는데 좀 자제를 해야죠 언론들 아직 5만 달러도 못 갔는데 무슨 10만 달러이지? 자 그 다음으로 벤자민 코엔 분석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지만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상승시켰다가 중단 후 인하를 시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증시 개똥락 나오게 되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연준이 좋아서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닥쳐가지고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경제는 개박살난 상황이어가지고 금리 인하가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는 없다. 그러면 증시 상승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바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동시에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당연히 금리 인하 이후에 양적 완화 때까지 시간이 좀 거린다. 그러면 그 간격 동안에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벤자민 코엔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분석, 펜토시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설설설설 기면서 정을 뚫어가고 있는데 한 번에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36,300달러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36,400달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석가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거의 반장난으로 예측을 하건대 비트코인 2번 고점 36,5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 카스텔리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37,021달러를 지적을 했었는데 비트코인 고점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둘 다 지적을 한 것입니다. 크리프트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만약에 35,280달러 아래에서 계속해서 와리가리를 때린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이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지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및 다른 알트들이 비어가지고 상승률이 굉장히 저저저저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크게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자영을 뚫고 지지 확인 후에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방 크게 쏘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반면에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경고를 하기를 만약에 이더리움이 1859달러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오면 이더리움의 하락과 함께 알트코인들 굉장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화끈 달아올랐는데 약간씩 경고의 음성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엔 알트코인들 소식들을 추가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TVK라는 코인 공유하기는 좀 살짝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제 공유를 했었어야 했는데 영상 끝나고 나서 차트가 올라와가지고 그 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지지 확인 후에 0.05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자 그 다음에 체인 링크. 어마어마합니다. GBTC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역프가 아직 12%인데 그레이스케일의 체인 링크 신탁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200%를 넘어갑니다. 그만큼 체인 링크 상승에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체인 링크 대량 물량 이동이 있었지만 던져지는 물량 전부 다 받아 먹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5달러다라고 로만 분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죠.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15달러 뚫으면 18달러까지도 넘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AI 코인들 오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훨씬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엘리지 분석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떨어진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많이 먹었을 때 수익신을 하고 나와야 되겠죠. 다음으로 또 다른 AI 코인 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활동 증가 및 고려들의 매수가 GRT의 강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적인 면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끌고 있다.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트위터에서 유명한 분석가인 블런츠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137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40달러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 불장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반면에 TRB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는데 레몬 분석가는 숏을 한번 때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지금부터 좀 더 상승하고 나면은 이 자리부터 숏을 한번 때려보겠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서 올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국내 사기꾼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제 나왔었던 사기꾼인가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피해 액수를 봤을 때 같은 사기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조폭 출신의 사기꾼이 조직원들 38명을 데리고 1014권을 5500명으로부터 편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장 와가지고 남들 다 돈 벌고 있을 때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됐는데요. 고수익 보장 다음에는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면 되겠습니다. 주변에도 이 고수익 보장 호환 마마보다 더욱더 무서운 단어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은 계속해서 가지아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을 위한 광조댓 특히 광고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